심사위원단의 선택은 정민재씨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문아야, 넌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운다면서? 내 인생에 꽃은 언제 피려나? Hello, my dear. Check it. 주면 그대가 생각나? I love, 달콤한 너의 향기 설레이는 속삭임 다가온다 네가 내게론 무심한 첫 인사 늘 마주치고 어려 왠지 바보같은 나 너는 알고 있니? 하루하루 커지는 내 마음 있잖아 말하 나 정말로 네가 좋아 수줍게 말하네 이런 말을 봐줘 조금만 내가 보여줄게 You are the Be still to me Heavenly Break 네가 날 보며 웃을 때 내 하늘 유난히 박네 코끝 간지러운 바람 불어 네 향기 조금 막 어지러워 시계가 고장났나 봐 너와 함께 이 시간을 왜 발라버린 love 흔한 표현이지만 지금이 말밖엔 생각 안 나 나 하여 꿈꾸던 얘기하는 내 곁에 떤 목소리 다가온다 네가 네가 내게로 정신없어 정말 네 목소리 들리면 내 심장 콩달콩달 두 눈을 꼭 감고 모르겠다 그녀인가 말 할래 이 자랑 나 정말로 네가 좋아 수줍게 말하네 꼭 편네 화이팅 뭐하시는거야? 아 나무샤 네 네가 하면 어떡해 그문아야 모두 피워보지도 못하면 어쩌지 여기요 빨리요 빨리 확 팍신의 씨 팍신의 씨는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네요 자료화면 한번 볼까요? 그리는 이 노래까지 언제나 너를 위해 할게 You are the best deal to me You are the best deal to me You are the best deal to me You are the best deal to me